다온씨 참말로 다 아름답어 뭐라 아니 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전라도는 절대로 안 된다 걱정 붙들은 몇시요? 자이누비를 완벽한 서울남자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예 선생님 고향은 서울이고요 저 현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향은 서울은 고향이고요 얌병 어서와요 이 잡채는 특별히 내가 직접 만든 거예요 더 없어요? 하나 너 기대 이상이시네요 내 발로 그리도 빈기보다는 낫겠다 저것들을 반드시 갈라놓고요 말기도 이 여자가 내 여자다 사랑한다 너 왜 말을 못하러 니 포로리가 장애인입니다 말씀을 못하세요 여론 계호 너 이거 분노해 말아 안녕하세요 아버님 아웃 하하하하 왜요? 죄송합니다 님 고마 퇴장이래요 쫙카스 상하대요 진심은 통하게 돼 있어요 죽을래가 한 잔씩 이 땅에서 참된 연애를 알거든 목숨을 걸고 해야 한다 저를 저 받아주시라 할게요 응 여기가 시방 어디랑가